헛 눈물도 퍽퍽 흘러가 그 사연이 사랑하고 일세에 더 놓치는 우리야 사랑하고 일세에 더 놓친 우리야 자, 주모, 주모 차리기도 아주 참 재미있게 차리셨지만 노래도 참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네, 네 그리고 본인도 노래를 나이 많으면 꽤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? 예, 예 저희 가족들 1촌, 2촌, 3촌, 4촌, 5촌, 6촌 다 떨어졌는데 노래 잘 나오면은 제가 이 태극을 했잖아요 기분이 나쁩니다 살짝 아, 왜, 왜? 이렇게 끼가 있고 노래 잘하는데 왜 다 탈락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, 먼저 불떼? 예, 예 그럼 나도 이해가 안가네 삼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 못 나오시고 아, 삼촌이? 예, 예 뭐 저런 수가 있나 아, 지금 뭐 노래하는 거 꽃잎사랑 부르고 봐서는 뭐 1촌, 2촌, 3촌, 4촌, 5촌, 6촌, 6촌 12촌까지도 다 붙을 것 같은데 예, 20년 내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? 가문의 예감상으로 어, 이 괜찮네 그럼 집안에서 다 실패하셨는데 성공하셨구나 그럼 오늘 뭘 좀 한번 해야 되겠다고 어, 소개 선생님한테 마인을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인, 마인? 예, 마인, 마인 몸동작으로 많이 버는 것도 나 처음이네 어떤 건데 네 해보세요 아, 준비를 더 해야 되구나 자 됐어 아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